앞에 보이는 게 동대산입니다. 저 멀리 항병산도 보이고요. 저기는 양양 같네요. 저 멀리 바닷가에 양양이 보입니다. 북대쪽 보이고요. 높은 봉우리가 두로봉입니다. 지금 보이는 봉우리가 상앙봉. 저쪽 뒤에는 홍천 내면하고 저쪽 멀리에 슬악산이 보입니다. 봉우리 이름은 유감스럽게 잘 모르겠고요. 지금 오드산 정상에는 단풍이 한창입니다. 많은 동상객들이 오셔서 가을을 즐기고 있습니다. 저기 아스라이 보이는 게 저는 안 보이는데 효령봉입니다. 저기 이제 밑에 보이는 곳이 정멸봉입니다. 보이죠? 비로소 정상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. 같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